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몰래카메라 만들고 있는 장기풍녀라고 합니다 오늘은 뭐 찍어볼거냐면요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 할머니는 원부의교를 다니셨고요 우리 엄마는 성당 다녔습니다 내 친구 영희는 주말만 되면 교회에 가자고 그랬고 내 친구 철수는 절에 가자고 그랬어요 참 종교가 정말 다양한데요 오늘은 그래서 종교 대통합 몰래카메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대통합 컴온 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휴 시발 아휴 시발 아휴 시발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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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. 아이씨.. 여보세요? 아이씨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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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 수녀님 아 예 수녀님 아 예.. 아 이번주에 교회가야 되는데 예예.. 아니 저.. 교회가야 되는데 이번주에 네네.. 햄버거 준다 햄버거 피자 준다구요? 아.. 그래요? 친구 두명 데리고 갈게요 예.. 달란트 좀 주세요 예.. 고맙습니다 아이씨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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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기기로 했어요 아이씨.. 저기서 우리 비디님께서 이렇게 아까 사진 찍는게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다 보셨어요 혹시 저 하는거 어? 고맙습니다